그래가지고 그 시간부터 저녁 10시가 되도록 계속 있었지. 우와. 나중에 김동은 선배님이 우리를 계속 왔다 갔다 보시다가 야 조 감독, 예전부터 빨리 찍어줘라. 아침부터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지. 화장실도 못 가고 있었어? 화장실을 훈뜩쓸이클라며 했지. 화장실을 훈뜩쓸이클라며 했지. 화장실도 못 가고 있었어? 화장실을 훈뜩쓸이클라며 이제 옆으로 잘 뺏어. 정말? 호동이가? 호동이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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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